안녕 얘들아 순수 수능 100%는 실전 개념과 수능식 4점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야 지난 2020 수능에서는 수많은 선배들이 평소 문제집 풀 때는 굉장히 잘 하다가 정작 수능에서는 처참하게 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 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건 너희들의 선배들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교육이 아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인 것이지 쓸데없는 걸 너무나 많이 하게 해서 정작 필요한 것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평소 문제집 풀 때는 뭔가 잘 되다가도 그것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수 수능 100%에서 무엇보다도 확실히 알려줄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수많은 문제 풀이 스킬 도구들을 배울 거야 근데 너희들이 배운 그 스킬 도구들 중에서 어떤 스킬 도구들이 실제 수능에서 사용이 됐고 어떤 스킬 도구들이 실제 수능에서 사용이 안 됐는지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 줄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수능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단지 수학만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능이 무엇인지까지도 확실히 알려줄 거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알려준다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출제 경향 예측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은 어떻게 하니? 그냥 얼렁뚱땅 감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 선생님 느낌에는 이런 건 나을 것 같아 아, 느낌에는 안 나을 것 같아 그냥 감 밖에 없어 자, 선생님은 물론 감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실제 수능에 대한 전문학, 완벽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그런 출제 경향을 예측을 할 거야 자, 선생님 교재 샘플을 보여줄게 어, 이게 선생님 교재 샘플인데 자, 왼쪽에 왼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중간쯤에 어, 뭔가 한글로 선생님이 잔뜩 써놨어 잘 안 보이죠? 어, 걱정하지마 선생님이 확대해서 보여줄게 자, 가장 왼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은 어, 지수로그 함수 경향 6번 그래프 어, 그래서 이 경향 6번에서 연도별 출제 문항 수가 몇 번인지 전부 다 쫙 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어 몇 년도에 몇 번 출제가 되었다 어, 그리고 이 단원 내에서 이 그래프 경향이 어느 정도 출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또 전부 다 퍼센테이지를 매겼어 어, 그래서 23.55% 출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 어, 그렇다면은 자, 이쪽 파트에서 지금까지 네 문제 중 한 문제는 그래프 경향의 문제였구나 그런 데이터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 자, 이거는 이 업계 전체에서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선생님만 했어 믿어도 좋아 자, 그리고 그 옆에 한글로 선생님이 뭔가 잔뜩 써놨어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아, 그래서 실제 수능에 대한 어떤 출제 경향을 예측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아,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됐었고 또 몇 년도에는 어떻게 출제됐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2021 수능에서는 이쪽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야 자, 그런 글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썼어요 내가 이거 다 만드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이거 한 단원당 한 번씩만 나오는 게 아니야 한 단원을 다 대략 평균적으로 다섯 개의 경향으로 나누고 그 경향별로 선생님이 그렇게 한 바닥 그냥 쫙 글을 써놨어 자, 이 정도로 고퀄리티의 수능 출제 경향 분석은 그 어디에도 없을 거야 선생님이 이쪽 파트는 정말 업계 최고입니다 믿으세요 네 자, 그런 완벽한 출제 경향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예측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경향 분석뿐만 아니라 그 경향마다 문제풀이 접근 방법까지도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냥 기출문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냥 문제풀이를 익히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출문제지 풀어봐 안 풀려 그럼 그냥 해설지 봐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냥 풀이를 익히고 넘어가 아니면은 그냥 강의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문제풀이 그냥 해주는 거 아, 저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 잘 푸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자, 이건 기출문제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야 자,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이 수능이라는 이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어 그래서 수능에서 어떤 경향의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그 출제 경향을 익히고요 그 경향마다 문제풀이 사고 방식까지 익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몸이 수능에 최적화가 되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기출문제 공부예요 그냥 문제풀이를 익히는 것이 기출문제 공부가 아니야 알았어? 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해놔야 네가 하다못해 EBS를 푼다 하더라도 아, 이 EBS 문제는 수능 경향에 아주 적합하구나 이건 수능에 출제될 만해 또는 저 EBS 문제는 아, 이거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 이건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거야 그런 거를 네 눈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선생님 그거 선생님이 EBS 문제 막 또 분석해서 또 다 알려주실 거잖아요 아, 물론 당연히 알려주죠 근데 그거를 아, 이거는 그냥 중요한 문제야 안 중요한 문제야 그냥 찍은 거 니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라 네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네가 그래야 네가 2021 수능을 봤을 때 아, 이런 문제는 이런 경향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접근 방법으로 풀어야 됐구나 그런 파악까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너희들이 그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해 어떤 미칠 것 같은 상황이냐 아우, 내가 한 번 시험을 좀 망쳐보고 싶어 그런데 아, 막 그냥 다 풀려버려 와, 그래서 난 시험을 좀 망쳐버리고 싶었는데 아, 또 100점 맞았어 아, 이런 미칠 것 같아 이런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출제 경향 분석이 지켜지고 그 경향마다 문제 해결 접근 방법까지 이기고 나면은 정말 너희들이 1등급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한 수능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수능의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알아서? 나만 수학의 전문가가 아니라 네가 정말 수능의 전문가가 될 것이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강의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 자, 일단 선생님 이 순수수능 100% 이 교재에서는 자, 이 개정된 교육과정 범위에 맞는 수능 기출문제는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 자, 그야말로 수능 문제들이 완벽하게 너희들이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 문제 자료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거기는 모든 문제를 수업 시간에서 다 해결해 주진 않을 거야 아, 좀 너무 쉬운 문제까지 선생님이 할 필요는 없잖아 그건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잖아 선생님이 자, 할 줄 아는 것은 그 중에서도 대표 문제들이야 그래서 전체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뽑은 대표 문제가 있는데 이 대표 문제는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것들이니까 너희들이 간단한 예습을 해오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남은 전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숙제도 그냥 숙제가 아니라 오해도 복습하는 방식으로 숙제를 해야 돼 어, 그렇다면 이렇게 예습과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이냐 자, 그걸 알려줄게 자, 일단 예습에서 중요한 거는 한 문제당 절대로 1분이 넘어가면 안 돼 알았니? 한 문제당 절대로 1분이 넘어가면 돼 아니, 선생님 그럼 어떻게 풀어요? 풀지 마 네? 네? 자, 너희들 예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습은 간단하게 하는 거야 예습에 절대로 시간 많이 쏟지 마 알아 하니? 자, 예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자체가 본격적인 공부가 아니라고 야, 네가 만약 예습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올 거면 못하러 수업을 듣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했을 때 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거잖니? 그죠? 자, 그래서 예습에서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1분이 넘어가지 말 것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나서 네가 1분 안에 풀이가 떠올라서 풀 수 있으면 풀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그래서 예습은 아, 내가 어떤 문제들이 좀 풀만 하고 어떤 문제들이 안 풀리는지 그걸 파악하고 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왜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 아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수업 내용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막힌 게 이거였는데 수업에서 저런 식으로 뚫으라고 해놓은구나 그래서 그 막힌 부분을 뚫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수업을 듣는다 물론 그래도 수업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너에게 필요한 부분이 쏙 메꿔지는 느낌은 좀 덜 들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예습은 좀 간단하게 좀 해오세요 그냥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문제 내용만 좀 익히고 와 뭐 풀리는 건 풀고 안 풀리는 건 그냥 넘어가 예습에서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 오래 쓰지 마세요 그럼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알았지? 그래서 아주 간단히 예습을 해달라 그렇다고 아예, 그럼 뭐 예습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같지도 않은데 그냥 안 해버릴까? 귀찮은데 안 할까? 아니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왜? 왜? 네가 뭐가 부족한지 안 채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안 풀리면 그냥 허허, 이거 안 풀리네? 그러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복습은 어떻게 한다? 오해독으로 예습은 가볍게, 복습은 무겁게 합니다 어, 왜 오해독식이나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다 안 풀려 그리고 그냥 뭐 수업에서 하는 그냥 풀이 듣고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봤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완벽하게 체화가 되어야 돼 너희들이 어떤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문제의 출제 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 수능에서 이쪽 경향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그 경향을 알고 그리고 그 경향별로 접근 방법까지 완벽하게 체화가 되어야 되잖아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한 다섯 번 정도는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오해독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선생님이 그냥 너희들한테 무작정 알아서 해 라고 내맞기는 그런 무책인 선생님과 다르게 그 복습 프로그램이 교재 속에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어 자, 선생님이 그 교재의 문제마다 이 위쪽에 이 채점표를 올려놨을 거야 그래서 이게 채점표가 한꺼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위쪽에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좀 설명의 편인상 채점표만 모아서 좀 봤는데 어쨌거나 문제 1번에 채점표 있고 문제 2번에 채점표, 문제 3번에 채점표 문제 4번에 채점표, 문제 5번에 채점표가 다 따로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 한번 쫙 해봐 그러다 보면 완벽하게 잘 해결해낸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매해 여기서 애매하다는 것은 답은 맞았는데 너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풀이가 있었어 선생님이 알려준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었어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 세 가지 풀이로 알려줬는데 내가 한 가지 풀이로밖에 못 풀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약간 덜 익힌 거 있잖아 자, 그런 것은 세모로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린 거 자, 그런 것은 x로 해 알았죠? 자, 그러면 복습을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춘 것은 다시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만 해? 세모하고 x만 복습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두 번째 복습했을 때는 요 3, 4, 5번만 보면 된다 이거죠 3번 다시 했더니 오, 이제 완벽하게 풀어서 맞췄어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 아, 이번엔 좀 애매해 답은 맞췄는데 다른 풀이 방법이 또 있었어 그죠? 음 아니면은 문제 한 번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럼 또 세모로 해놔 자, 근데 문제 5번 또 틀렸어 어, 그럼 x로 하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이 상태에서 또 3회 복습을 해야 된다고 그럼 3회 복습은 어떤 문제 하느냐 처음부터 다시 다 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시간 낭비야 우리 복습이라는 것은 네가 몰랐던 것을 추출을 해내고요 그걸 집중 반복해야지 그치? 집중 반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몰랐던 것을 골라내야 돼 다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집중 반복을 못해 그래서 집중 반복을 해야 진짜 너희들의 약점이 극복이 된다고 그치? 음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문제 4번하고 문제 5번만 복습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렇게 완벽하게 맞췄어? 어, 근데 문제 5번은 이거는 아, 또 틀렸어 어, 그럼 또 x에 그럼 또 어떻게 이번엔 문제 5번만 나중에 복습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문제 4번 어, 이건 문제 5번 완벽하게 해서 맞췄어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동그라미가 되면은 그러면 복습이 완성이 된 것이죠 오케이? 아, 이런 방식으로 자, 5회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라고 알아서? 물론 여러분들이 5회까지 가기 전에 전부 다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었다면은 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알았죠? 자, 어,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진짜 철저한 뭐, 이제 수능 기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 정도쯤은 가야 돼 여기 있는 것들은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실제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 도구들이 실제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었고 어떤 스킬 도구들이 실제 수능에 출제 안 됐는지 여기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한 복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 어떤 이 업계의 그 어떤 선생님들도 하지 못한 그 완벽한 교제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자, 경향 데이터 분석이면 경향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그 수기로 글로 쓴 그런 어떤 경향 예측이면 경향 예측 그리고 예습 프로그램, 복습 프로그램 이런 완벽하게 말을 해놨어 자,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은 없게 할 거야 어떤 일은 없게 할 것이냐 네가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많이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작 수능에서는 도움이 안 돼서 수능 날 피눈물을 쏟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만큼 아, 내가 정말 수능을 확실하게 알겠다 그래서 정말 수능에 필요한 실력이 쑥쑥 늘게 하고 그리고 점수가 그냥 팍팍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그런 미래를 너희들한테 선사를 할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진짜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 2021 수능 정말 최고의 수능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본강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화이팅!